퀄리우 케이스를 뒀어 케이스를 넣었으 케이스 슬..도..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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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홀 금물 던지고 날려 포스는 왜 슬라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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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먹었어도 슬라임 죽지 않았을까 포스는 왜 슬라임 포스는 왜 미니깐 왜 안 때리는데 왜냐면, 방어 돌을 골였으니까 아 내 돈 아 게임 길고 아 내 분명 아주 좋은 유물인데 왜 꽉치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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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미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무쇠의 심장... 돌격... 넣으면 보스... 잡을 수 있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릴리아... 닐리아... 해줘... 지금부터 덱을 만들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치의 심장... 해치웠나... 무적... 사신... 사신... 산업성... 눈피다... 이 정도면 깨겠는데... 아닌가... 아닌가... 해치의 심장... 해치의 심장... 해치의 심장... 해치의 심장... 해치의 심장... 해치의 심장... 찌릿수... 천리아... 해치의 심장... 심장... 해치의 심장... 해치의 심장... 반피병 킥만 하지 몸박 암살 시도 진화 써야겠지? 엘리트 잡을라면 화상 5개씩 들어올거냐 근데 룬피면 진화 쓰기 싫어 룬피면 돼 블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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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준 누가 규준 소리를 내었어 열받은 육강령이다 죽어라 그 어떤 더러운 수단을 쓰더라도 이 학생을 대학원까지 돌려가고 싶다 인판의 끝없는 아기 아무도 못하는데 울가서 뭐함 얼마나 빼어난 인재길래 사망 뒤불 두장 쓸까 뒤불 개좋은데 지금 공격이면 공격 방어면 방어 카드 뽑기까지 다 할 수 있다 지존 불 지존 불 지존 불 지존 불 바리케이드 좀 주세요 바리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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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몸 아클트 모든 것은 마찬몸으로 향하는 길 마찬몸 퍼들 났으면 퍼뜨로 안 떨리겠네 민포가 필요한가? 마리게 이득이나 줘봐요 마찬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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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왔어야지 풀피인데 잠만 자는 캐릭터가 있을까? 이승까승 어두운 퐁이 없다 아프다 난기다 이렸다 무자 왜 자꾸 나와 아니다 죽어 자 이제 우동 디디 난 난 기 난 기 난 기 봄 난 난 루 난 난 나 릴리에 없으면 못 이겼겠네. 하지만 릴리죠. 워메 람보 람보 대전치 스파트 람보 람보 exot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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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